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 100점 만점의 방법 참고로 예비 고 2, 3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도 기본과정을 따라오면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항목입니다 안내를 하겠지만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2학년 때까지 국어 모의고사를 볼 때 우리 학생들이 국어는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과 좀 다르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것 같다라는 어떤 감 5번이 답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이것을 가지고 국어 시험을 풀면서 1등급도 잘 나옵니다 고 1, 2 때는 떨리지도 않고 그리고 독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시험을 봐도 무난히 1등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고 3이 되어버리면 고 1, 2 때하고는 다르게 선생님 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점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재수하러 온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느낌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채점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고 3이 되거든 빨리 이거를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이러면 1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문맥 맥락까지 읽어낼 줄 안다 이러면 100점이 나옵니다 항상 문맥적 의미 맥락적 의미가 중요하죠 이것은 이론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못 찾을 뿐인데 첫날 수업부터 종각날까지 1년 내내 수업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온다 문맥 맥락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꾸 감과 느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반드시 집에 가져가고 학생들은 실천해 줄게 감과 느낌은 무조건 버려라 수업날은 지금처럼 이 태초의 고요 아마 천지창조때의 정막 아주 고요한 나와 시험지만이 주객일체를 이루어서 필살 집중을 해야 되는 엄숙한 순간인데 감과 느낌이 사라집니다 너무 떨리기 때문인데 그 떨림 현상이 3월 첫 시험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6월 평가원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수능날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모릅니다 그 떨림의 강도가 온몸에 땀이 흐른다든가 부들부들 떤다든가 수능장에서 뛰쳐나가고 싶다거나 눈으로만 읽히고 머리에서 다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최악의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이제 수능을 겪어본 자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마 공부가 다 되어 있는 학생들은 내 인생 경험에 스무 살 내 인생 경험에 최고 정점 극대감 70만 명이 보는 이 엄청난 내 운명이 걸려있는 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해서 실력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 경험은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겪어본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빨리 버려라 감과 느낌을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찾아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 공부를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해 수능을 보면 A형에서 이제 단수소공이 출제가 됐습니다 홍길동전이 출제가 됐습니다 EBS에 있었는데 이제 제시문은 다른 것이고 2004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거죠 2009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홍길동전은 딱 96 수능에 18년 전 수능에 나왔던 것인데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B형 보겠습니다 B형 B형은 이제 옥루몽 같은 작품이 학생들을 아주 괴롭혔는데 이게 2009년 9월 평가원에 출제되어서 학생들을 아주 괴롭힌 것입니다 소문의 벽 이런 작품은 처음 봤죠 EBS하고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2009고 평가원 당시에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가 출제가 됐었는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전직불빛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모티프가 똑같습니다 이청준 소설에서 이제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데 역대 수능 평가원이 훨씬 어렵고 좋은 문제들이다 EBS가 아니라 지금 여기 화나지만 불이 캄캄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골방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국군들이 와서 괴롭히고 밤에는 빨치산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새벽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후레시로 엄마를 비춥니다 얼굴만 남이냐 북이냐 선택하라 남이냐 북이냐 그런데 후레시 불빛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빨치산들인지 국군들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못 답변하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철체절명의 순간인데 그 전직불빛이 평생 가슴에 상처가 되죠 나에게 그게 이제 잔인한 도시 모티프도 되는데 역시 소문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역대 평가원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쓴다라는 것 자 덜어 수론기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20년이나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회 내지 두 회의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데 1년은 54주입니다 그런데 12월 27일부터 수업 시작해서 중간고사 휴강 기말고사 휴강 들어가서 35주에서 40주차 정도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완성을 해서 이거를 끝내야 됩니다 매주 그래서 현장에서 숙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지선다로 다시 푼다라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가슴에 꼭 새겨야 될 말은 새겨야 될 말은 감과 느낌은 무조건 버려라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오되 수능기출과 평가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접근법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나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여기 자연계 손 들어주십시오 올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치한의대 이쪽이 천여 명이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표상으로도 정원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지방대 간학생들은 아마 반수를 해서라도 사실은 베이저의대나 인서울의대로 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보입니다 참고자료로 안내를 했고요 고1,2 때는 아까 언급한 대로 감과 느낌을 가지고도 1등급이나 100점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3 수능 국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감과 느낌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4등급, 5등급 나올 수 있다 재수하러 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이걸 호소합니다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떨리면 상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우왕청심환을 먹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우왕청심환을 먹지 않아서 망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재수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우왕청심환 마저도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이 필요한데 중요하지 않은 시험에 이거를 전날 저녁에 물약으로 된 좋은 것을 먹어서 그 다음날 몸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반 반장 아이가 숙제도 잘해오고 실력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래서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항상 68점에서 70점밖에 안 나와요 3월, 4월, 6월, 7월까지 기다렸는데도 계속 그 점수 그래서 담임선생한테 너 허위 보고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학생은 너무 떨려가지고 오들오들 떨어버리니까 실력 발휘가 전혀 안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8월달 중요하지 않은 시험 볼 때 전국 모의고사 볼 때 우왕청심환을 먹고 오느라 그래서 몸 상태를 관찰을 스스로 해보니까 차분해지고 실수가 없어서 최고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왕청심환을 먹게 해서 서울대를 보낸 학생도 있습니다 다만 우왕청심환을 먹었는데 나른해지고 잠이 오고 마구 풀어대면서 탑사이로 비껴가면서 망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얘기는 먹어서 망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돌아다녀요 그런데 먹어서 성공한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연습을 시켜가지고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중심은 이게 아니라 감과 느낌을 빨리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국어를 잘못 봤을 때 심각한 상황은 떨림 현상 때문에 국어를 망쳤을 때 2교시 수학 볼 때 자꾸 국어가 나타난다는 거죠 3교시 영어 볼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보도가 일어나는 게 가장 안타까운데 올해 동탄국제고 학생들이 고3이 이랩니다 고3이 그 학생 하나가 아주 안타까운 학생이 국어시험 볼 때 밀려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답지 바꾸고 허겁지겁 해서 잘 냈는데 1교시 끝나고 국어 망쳤다 그런데 이 학생은 국어만 좀 걱정이 됐던 학생이라서 수학 영어는 항상 100점 근처에 나오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고 나서 마지막에 국어 채점을 했더니 그때서 보니까 100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교시의 압박감이죠 이게 연세보도가 사실은 재수하러 온 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1교시 망치면서 전의를 상실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바뀌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는 무조건 잘 봤다 나 100점이다 이렇게 자기를 속이더라도 강하게 각인시키고 2교시에 최선을 다하고 3교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어 실력을 제대로 높여라 그래서 수학 영어까지 잘 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인문계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이 B형 학생들입니다 국어는 내년까지, 내훈년까지 A형, B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이제 사실은 A형이 더 어렵죠 국어 평가원도 어렵고 기술 제시문 하나가 있어서 학생들 괴롭히는데 상식에 근거할 경우 문과 학생들이 국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30%에 해당되는 15문제의 단위도를 조사해보면 놀랍게도 A형 학생들이 더 잘 본다는 겁니다 작년 5월에 본 2014 예비수능은 2학년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봐서 B형이 15문제 중에 무려 3문제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역시 B형이니까 국어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올해 3월부터 똑같은 15문제의 난도를 조사해보면 A형이 더 잘 보기 시작을 해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A형 학생들이 국어도 잘합니다 15문제 조사해보면 그런 그러니까 상식이라든가 선입견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15문제가 똑같은데 A형 애들이 왜 더 잘 볼까 그게 수학처럼 국어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감 느낌 버리고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찾아서 수학처럼 딱딱 답이 떨어지고 자기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다 국어도 그렇게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답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는다 제시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모든 문제마다 찾는 게 좋습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왜 오답일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느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수능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걸 좀 적어 주십시오 정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끌어와야 된다 처음에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갈수록 시간이 단축된다 이 표가 A형이 더 높다는 객관적인 또 다른 제시자료인데 2002 수능은 국어 만점자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2002, 2003, 2004 수능 2003 수능 만점자가 휘경여자고등학교에서 단 한 명 나왔어요 2004 수능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7번 문제가 복수정답 파동이 생기면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4 수능 17번 문제가 원래 답이 3번인데 5번도 정답으로 인정해 줬더니 7명까지 늘어난 경우인데 이때는 120점 만점에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인문계는 인문계끼리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자연계는 자연계끼리 예체능계는 예체능계끼리 등급을 나누었었는데 이때 인문계 1등급 컷이 100점 플러스 마이너스 1점 2점 5차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어를 상대적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연계 학생들의 1등급 컷은 104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예체능끼리 봤을 때 1등급 컷이 87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2002, 2003, 2004 수능에 자연계 학생들이 더 높다 국어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체능 쪽 학생들은 어떠냐 지금 현재 체제하에서 예체능계 학생들은 이제 수학을 안 하는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수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를 만점 맞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A형으로 묶을 수 있는 자연계 예체능계가 국어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근거로 제시한 게 자연계 학생들이 국어 점수가 더 높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따라와 주십시오 감과 느낌을 버리는 겁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처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거를 제시문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능력이 탁월한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장 가서 갑자기 망쳐버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감과 느낌에 치우쳐서 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는 반드시 모든 문제가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 안에 못 찾을 뿐이죠 따라서 이 좋은 기출하고 평가원을 가지고 정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을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따라와 주면 됩니다 자 왜 수능 기출 평가원을 풀어야 할까를 안내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작년 6월 평가원 당시에 가장 어려운 18번 문제 4, 2인공 문제였는데 저게 98 수능에 65번에 나온 문제가 2005년 9월 평가원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도 가장 어려웠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당시 가장 어려운 21번 문제는 춘향가 연료춘향 수절가에서 나왔는데 역시 95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99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3 수능 20년 전에 나온 김수영의 폭포가 EBS하고 상관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평가원 성산 별곡 다 왔었는데 2013 수능 역시 EBS하고 상관없이 출제가 된 겁니다 2013 수능 33번 3점짜리 문제 하나는 94 1차 수능 20번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1309 평가원 B형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청마 유치원의 생명의서가 사실은 94 1차 수능 폭포하고 같이 출제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의원들은 역대 수능 평가원을 근거로 해서 재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20년 전 수능은 경향이 달라 물론 경향 다릅니다 요즘 수능 문제는 아주 친절해요 보기까지 줘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옛날 수능은 불친절합니다 그러나 수능하고 평가원은 반드시 근거가 있다 어떤 문제든지 예산이 6억입니다 그래서 수능 평가원은 한 문제당 천만 원짜리 문제라고 합니다 EBS 교재든 시중에 사설 모의고사든 문제지든 한 문제당 4만 원에서 8만 원짜리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문제의 질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로 봤을 때 국어 공부는 당연히 수능 기출과 평가원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근거가 이렇습니다 1306 평가원 A형 B형 공통으로 나온 시집살이 노래가 EBS에 물론 있었지만 2002년 9월 평가원에 출제된 작품을 재활용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평가원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출 문제를 풀어라 평가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암시를 준 것이고 그것 역시 올해 수능까지도 계속 지켜지는 원칙 수능 평가원을 가지고 제시문에서 찾는 훈련을 해라 A형이 구원몽 봅니다 구원몽 문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98 수능에 2006년 6월 평가원이 나온 걸 또 출제했습니다 B형 조웅전 같은 경우는 EBS에 나오기 전에 0809 평가원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출제했는데 제시문의 2분의 1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웅전이 나오고 난 뒤에 고득점 270제하고 수능 완성 쪽에서 뒤늦게 EBS에 실렸죠 그러니까 EBS에 실리기 이전보다도 먼저 역대 수능 평가원에 나온 걸 철저하게 재활용하고 있다 만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적혀 있지만 그리고 올해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B 공통으로 나온 원고지라는 작품 안민영의 매화사라는 작품 역시 2005년 9월 평가원이나 2006년 6월 평가원에서 언급된 작품들입니다 그게 이번 수능도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작품만 예로 들어서 그런데 장문이든 문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바로 이해를 할 건데 올해 A형 시험지에서 2014 A형 시험지 문법 첫 번째 11번 문제가 여섯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2009년 6월 평가원의 30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못한이라는 단어를 발음을 하면 못한으로 바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못한으로 자 그래서 못한이 못한이 되었으니까 시옷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었다 음은 교체죠 디귿과 히읗이 두 개가 티읗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은 축약이라고 합니다 축약된 거죠 따라서 음은 교체 현상과 음은 축약 현상을 2009년 6월 평가원 30번에 물어봤다 그런데 올해 수능 11번 문제가 따뜻하다가 출제가 돼요 따뜻하다 자 발음하겠습니다 따뜻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따뜻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A형 11번 수능 문제인데 그리고 여섯 번째나 어려운 문제인데 2009년 6월 평가원을 푼 학생들은 못한이 디귿으로 바뀌고 티읗으로 축약된 것처럼 따뜻하다가 시옷이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고 디귿과 히읗이 결합해서 이렇게 티읗으로 된 거를 보면 100% 똑같은 문제를 냈다 100% 똑같은 문제다 따뜻하다 못한 이거를 100% 똑같다고 해야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 6월 평가원을 활용해서 그대로 낸 겁니다 똑같은 문제죠 100% 못하니 따뜻하도록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수능하고 평가원이 이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역대 수능평가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품만 그런 게 아닌 것을 지금 예로 들어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수능하고 평가원을 공부해라 그게 교과서다 EBS는 단점이 너무 쉬워요 EBS 5권을 풀었더니 수능특강 나와서 재수생들 이렇게 풀었더니 책 전체에서 3문제밖에 안 틀립니다 인터넷 수능 고득점 270제 수능완성 3문제에서 5문제밖에 안 틀려요 올해 EBS 교제가 그런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도 EBS를 자료로 해서 출제됐는데 훨씬 어렵거든요 따라서 그냥 EBS 교제는 교과서 수준일 뿐이다 기본적인 수준일 뿐이다 평가원 수능은 훨씬 더 어렵다 전향력 이게 EBS에 한 단어 딱 언급이 됐어요 전향력 그런데 수능장에 가서 본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글이죠 베토벤의 음악 EBS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장 가서 읽어보니까 완전 다른 글입니다 독서 비문학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새로 쓴다 이게 화학툴을 했던 2013 수능 때 이상기체 방정식의 이야기입니다 본 것 같은데 완전 다른 글 소설도요 소설도 제시문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시문이 일부만 똑같죠 100% EBS하고 똑같은 것은 고전시가 짧은 거 현대시 짧은 거 이것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EBS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첫째 너무 쉽다 둘째 EBS하고 똑같이 안 나온다 따라서 학교 내신에 들어가는 EBS 교제를 교과서라고 공부하고 제대로 된 공부는 수능하고 평가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능 평가원에서 나온 좋은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교과서를 제작합니다 교과서 지필자들이 검증된 좋은 작품으로 교과서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서 EBS가 반영이 되는데 수능 출제가 마찬가지가 EBS가 반영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나온 게 수능에 출제되고 증거들이 여기에도 있다 그래서 수능 평가원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어영역 한 제시문에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짜리가 있습니다 유형화되어 있어요 지금 수능 국어는 네 문제가 나올 때 의의 문제까지 나옵니다 돈지 전개 방식 형식 문제 일치 불일치 세부 정보 확인이 가장 많고 어려운 문제는 적용하기 문제다 네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2번, 3번 세 번째가 어렵죠 EBS를 달달 외웠는데 완전 달라서 또는 너무 떨려가지고 수능장에서 제시문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바로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완전 다른 글인데 따라서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오는 소통 훈련이 필요하다 이론상 제시문만 완벽히 장악하면 문제는 그냥 풀려요 이론상 그래서 제시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필살 집중해서 읽어야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글이다 기본적인 독서 능력이 탁월한 학생이 아닌 경우는 힘들다 따라서 제시문의 밑줄을 긋고 철저하게 평소 습관대로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다시 제시문으로 가서 찾거나 소통 훈련을 해라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세 번째로 강조할 게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그런 과정을 안내를 합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진다 삼수생이 이 문제를 삼수할 때 처음 이해했다 처음에 양자택일로 풀었어요 양자택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 선택 못했습니다 기능을 중시했더니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일진일태죠 모양새에 치중했습니다 이제 기능이 떨어졌어요 또 일진일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었을 때 일진일태로 갔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일진일태가 답일 줄 알았는데 밑줄이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있으면 일진일태가 답이에요 그런데 더 있어요 뒤에 또 또 일진일태다 그래서 재수 때 일진일태로 푼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연속 틀리죠 삼수 때 이 문제를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게 바로 천만원짜리 문제인 겁니다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 아주 허를 찌르는 좋은 문제 그래서 진태유곡인데 이게 11년 지나서 2009년 50번 문제 박시전에서 또 나온 겁니다 나온 게 나옵니다 한자성어나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기능을 선택할까? 모양새를 선택할까? 딜레마의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하위권 학생은 오로 갑니다 6개월 있다가 다시 풀어서 일진일태를 생각하다가 그래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틀려도 이 문제는 아주 고맙다고 얘기하죠 정말 좋은 문제다 허를 찌른다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좀 힘든 요소가 있겠지만 자 어쨌거나 정확한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들 아주 좋은 문제들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문제지를 검토할 때 맞았다 틀렸다만 알고 있겠지만 반드시 맞았다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건 넘어가도 좋은데 본인이 압니다 운으로 맞은 것인지 여전히 애매한지 압니다 이거 복습 필요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맞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두 번 연속 틀린 아주 고마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훈련까지 해줘야 완벽하게 내 문제가 된다 올해 수능 본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올해 수능 본 학생들 오늘 노량진매가 설명했다는 좀 있었는데 6개월 있다가 올해 수능 본 시험지를 또 풀어보면 아주 미안하지만 수능 때 10개 틀렸다 그런데 6개월 있다가 풀면 5문제를 또 틀려요 그런데 그 5문제는 수능장에서 틀렸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아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다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복습을 해야지 완전히 내 것이 된다라는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업을 해나갈 것은 첫 장에서 언급한 대로 제시문에서 철저하게 끌어오는 과정 수능장에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 1등급 100점의 미묘한 차이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는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를 놓치지 말라 그리고 수능기출평가원을 일주일에 한 해씩 실전훈련을 하되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 부족하면 해설강의를 또 참고하도록 메가스터디에 무료 해설강의가 다 있습니다 이 공개자료실에 올려놓은 이거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즉 고2 올라가든 고3 올라가든 국어영역은 수능시험지를 풀도록 합니다 A형 학생은 B형을 풀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A형이 어떻게 나올까? 그 전에 B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B형이든 A형이든 수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B형도 A형까지 공부하는 게 가장 좋죠 이론상 문학일, 독서와 문법일 이게 A형 시험 범위인데 B형은 A형을 포함하죠 다만 A형 학생들도 A형이 어떻게 나올까? 이게 B형에서 올해 9월 평가원 A형은 6월 평가원 B형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수능도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어는 딱 단원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좋은 수능 평가원 문제를 다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설지 넘기다 보면 모든 문제의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설지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9페이지 가보십시오 9페이지 가보면 이 해설들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걸 넣어놨습니다 어디 있느냐 정답의 근거가 이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답이 오답인 근거까지 공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A형 공부 쭉 하고 마저 B형까지도 끝내주면 우리 학생들이 편법이 통하지 않는 수능장에서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명심하십시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다 문맥 맥락 수능기초가평가원을 계속 풀어줘야 된다 일주일의 일에 의해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사지선다로 다시 푸는 공부까지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